넌 뭐냐고! 야! 너 뭐냐? 뭐하는 계집애인데 니 멋대로 들어왔는데? 뭐하자는 거야? 만약에 부회장님 잘못되면 당신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아? 당신이 국현희 회장 죽음의 공범죄인데 부회장님 죽으면 당신이라고 무사할 것 같아? 지금까지 부회장님 앞길 막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처리한지 알지 니까지께 감히 나를? 부회장님 죽으면 너도 죽여버릴거야 국정섭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받고 그런데 그걸 외우고 다니진 않아 국정섭은 일주일에 한 번씩 비밀번호를 받고 정보가 없을까? 그래서,은금 후에 공연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궁금하니까 연락 확인하면 빨리 전화해. 예, 잘 모셔다 놨습니다. 한테 반응이 좀 있어가지고 몇 대 갈기긴 했는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이자경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핸드폰은 위치 추적인데 기록 남기지 말고 팀장님 직권으로. 가능하시겠어요?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어디 있는 거야?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 거지? 네, 선배. 어디에 계신가? 제가 좀 바빠서요. 전화 끊습니다. 알지, 알지. 한민이가 사라졌는데 한가할 리가 없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절대 안 나가 자빠질 것 같은 애가 인조인간 같은 애가 나가 자빠졌으니. 나가 자빠졌다고? 저드러워. 설마 당신 내 사람 손댄 거야? 에헤, 그런 설마가 있을 리가 없지. 내가 폭력적인 사람이야? 시끄럽고 본런 얘기. 왜 전화한 거야? 내가 얘기했지. 한민이가 안 보이면 마음 한구석이 쎄하다고. 그래서 지켜봤더니 아, 바로 또 이런 일이 생기네. 하하, 말 돌리지 말고. 뭘 보고 전화하는 건데. 나? 아이, 나 아니고. 저기 우리, 우리 식구들. 각설하고. 내가 이자경이를 도와줄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굴 도와? 니가. 나를? 저기요. 이상하게 낯이 익어서 그러는데. 우리 어디서 뵌 적 없나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럼. 저 친구. 구길에서 나온 사람 맞죠? 그렇지. 어째 나도 낯이 익은데. 그렇지. 알아보면 어떡하죠? 민아. 앉아봐. 겁내지 말자. 예전에 그 힘 있고 잔인하던 공창수도 아니고. 우리도 강아지처럼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어린 원생들도 아니고 이젠. 우리가 그놈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어.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받는 거야. 머지않아서. 그게 바로 우리들이란 건. 눈치 못 채겠죠? 당연하지. 우리가. 민아. 내가 말했지. 이제 그 인간들. 예전에 잔인했던 공창수도. 그 간사하게 우리를 갈취했던 이재룡도 아니야. 알지? 약하게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눈빛도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남은 놈들이야. 여기까지 다 처리하고 나면. 너하고 나. 예전에 약속했던 거. 그거 하자. 기억하지? 네. 우리 어릴 적에. 항상 세계여행 얘기를 해주셨어요. 남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이 일 끝나면 우리 그거 하자. 그리고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흔들리지 마. 절대로. 네. 흔민. 꽤 안 돼? 네. 안 해요. 잘 될 수 있었는데. 아쉽다. 괜찮습니다. 이제 저랑 함께해. 내가 마무리해야지. 근데 혹시 그거 기억 안 나니? 우리 어릴 때. 밤새도록 얘기한 거. 기억나요. 비행기 타고 세계여행 가자였던가. 프랑스 수도는 파리. 영국의 수도는 나온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밤새도록 외웠다. 그렇지? 제가 북경의 수도는 중국이라 그래서 웃었잖아요. 그랬다. 북경의 수도. 부회장님. 우리 오늘 처음 피크닉 온 거잖아요. 부회장님 없는 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프라인 둘 다. 그리고 내가 잘 안 한 편을 안 한 편을 안 한 이거에요.